국내에서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이 남성과 같은 비행기를 탔던 20대 영국인도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쿠웨이트 현지 병원에서 입원한 한국인 한 명도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우리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미라 기자가 전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과 같은 비행기를 탔던 24살 영국 여성에 대해 메르스 1차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 입국 당시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으로 중앙의료원 음압격리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2차 검사 결과를 통해 최종 결과가 확정되는 만큼 48시간이 지난 후 이 여성에 대한 2차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여성이 현재 발열 등의 증상이 완화된 상태인 만큼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인 쿠웨이트의 체류 중인 국민 한 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한 명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10일 오전 중으로 퇴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스 유사 증세로 쿠웨이트에서 입원한 이 한국인은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1세 남성의 회사 직원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쿠웨이트 현지에서 메르스 유사 증상이 있거나 우려되는 11명도 전원 이상 없음으로 판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쿠웨이트 보건당국은 의료진 2명과 1명의 조사 인력으로 구성돼 조사팀을 알주르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외교부는 조사팀을 통해 우리 국민 확진자의 행적을 조사하는 등 실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확인된 밀접 접촉자 수는 총 21명입니다. 일상 접촉자는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승객을 포함한 417명입니다. 이들은 지자체별로 1명씩 직원을 배정해 1대1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